너는 어떻게 된 게 매일 시간이야? 죄송해요. 문제가 있어서... 조장이 너무 느슨해졌어. 그런 건 아니고? 맞아, 맞아. 조장이 너무 느슨하다. 죄송해요. 내가 느슨해져봐가 아니라 넙게 되기셨다라. 화장실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늦어진 거라고.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. 기다란 건 저야. 응가. 그 기다란 은가가 끊어질 때까지 조절하게 기다리는 매일 뿐인 것 같냐. 그런데 선배님들이 만드신 신념열속 무스랑이라는 신념열속을 맞춘 우리 조각. 너를 염색지랑이라는 부끄럽고 불리하게 말한 교육을 해 주셨다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개발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냐. 죄송해요. 됐습니까? 대실로 가서 수업 준비를 해라.